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! 너무 맛있어 ㅠㅠ 초콜릿 쫄깃쫄깃 고기를 찍어서 먹어볼게요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미니김밥 청양고추 계란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해요 바삭바삭 고추장 달콤한 고추장 달콤한 맛 진짜 맛있네요 초콜릿 아삭아삭 단무지 쫄깃쫄깃 감자 매콤하고 쫄깃쫄깃 참깨 콜라 치즈가 매콤해요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마요네즈 쫀득쫀득 쫀득쫀득 단무지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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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초콜릿 오징어 마카롱 끝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